여기 두 분 계신다 뭐야? 뭐야? 샵이야? 아 브런치 브런치 여기가 브런치네 아 어떡해 들어가 봐?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돼? 아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돼 아 우리가 갈게 우리가 우리가 가면 돼 네 잠깐 가자 가자 근데 저기 허락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어 허락을 받고 안녕하세요 저희가 무슨 길거리 인터뷰 하는 건데 이분들이 허락을 하셔서 여기 밖에서 이렇게 잠깐 찍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한국어를 잘 알아서 한국어를 잘 알아서 죄송해요 아 한국어를 잘 알아서 아 한국어를 잘 알아요? 아 한국어를 잘 알아요 아 한국어를 잘 알아요? 아 아니요 어디서 알아요? 저는 중국어 아 중국어 여기 앉아볼까요? 네 당연히 아 중요한 건 아 중요한 건 일단 앉아봐 이건 집이 못 가잖아 어? 예아 우리는 엔터테이너입니다 오 엔터테이너 저는 코미디언 코미디언 그리고 싱거예요 오 진짜? 세계적인 싱거예요 당신의 싱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네 네 칭칭 떠 이거 원 칭칭 떠 이거 원 아 너무 아름다운 엔터테이너 내가 너무 좋아 네 다이좋 고마워 이 속의 이 속의 윌리앙 다이빼 워드 신 감사합니다 윌리앙 다이빼 무슨 적심인데? 중국 어디나 쓴다고 그랬지? 베이징인가? 베이징? 너는 어디서? 저희는 샨동 지역입니다 샨동? 샨동이 여기가 정말 가까워요 그러면 혹시 중국이면 자기 집에 데리고 갈 수 있는지 그래 네, 당연히 당연히 야, 우리 중국 가자 예약을 줘라 아, 예 굿데이 굿데이 오 고마워요, 안녕 오케이, see ya 고맙습니다 땡큐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생기네 오히려 기분 좋다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는 좋은 집들이 많이 있고 여기 뭐 워낙에 베스트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식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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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시는 분인가 본데? 잠깐만, 뭐? 저희요, 오늘 오, 오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오빠, 안녕하세요 거기다 가보자고라고 첫 방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근데 첫 방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근데 네 근데 근데 아니 너 보고 지금 오신 거 같은데? 호중 씨,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조금 무슨 인연이 있었어요 조금 무슨 인연이 있었어요 어떤 인연? 과거에 어? 제가 명리학자인데 호중 씨 옛날에 사주를 풀어서 방송에 나간 적도 있었어요 아, 진짜? 어머 그래서 되게 반가운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랬답니다 어, 누리도 뒤에서 이렇게 크게 불러주셨더라고요 어, 난 또 우리 또 아는 또 누님인가 싶어가지고 네 어디 가신 일이에요? 아, 저 여기 아시는 분이 건물을 매입하셔가지고 그 봐주느라고 아, 어떤지 네네네 일보러 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일보러 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아, 집? 네네네 오오 죄송한데, 댁이? 어디세요? 저희 집이 되게 멀어요 시골이에요, 시골 어디신데요? 용인이에요 아, 용인은 가깝죠 뭐 예 우리가 사실 이 친구를 만들려는 지금 중이거든요 진짜로 친구요? 네 네 딱 댁에 가신다고 하니 네 네 저희가 집에 같이 가도 될까 해가지고 근데 집에 가는 건 저는 좋은데 네 저희 남편이 되게 저희 남편이 되게 과거에 유명하셨던 분이셔서 네? 과거에 유명하셨던 분이셔서 네?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유명한 분이? 배우에요? 가수에요? 근데 꼭 그걸 얘기를 해야 돼요? 아야 아니 왜냐면 웬만한 연예인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저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은 잘됐네요 괜찮으신지 물어보시고 네 가능하면 저희가 가도 되겠습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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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조대편의 건물 봐주고 나오면서 욕만이 오빠 만났어 김용만 김용만 욕만이 오빠 아니 당신이랑 그때 했었잖아 어 김용만 김용만 형 뭘 했었던데 가보자고 프로 세포로 그래 가보자고를 한대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집에 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 우리집에 형님이 바쁠텐데 우리집에 왜 오냐 아 나 안 바쁘다가 난 거기 가는게 일이에요 오늘 형님이 거기 가는게 일이라고 그리고 호중씨도 있어 경환씨도 있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누구신지 모르니까 난 선배겠지 나도 네 가면 얼마나 걸려요? 우리 남편이 골프 치고 골프 치고 이제 오는 길이라고 아 골프 치고 지금 오는 길이에요? 아 그러면 딱 맞죠 딱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한 한 시간 정도? 네 한 시간 정도 네 네 네 네 아 네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근데 여보 택배 찾아와야 돼 택배? 네 네 아주 중요한 일이지 괜찮대요? 네 오시라면 오우야 대박 대박사 대박사건이다 아니 우리는 왜 술쩍 흘려 지금 아 지금 저희 설정하면 솔직히 기다려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근데 아유 이렇게 잔주름이 많아 얼굴에 아니 나이 먹었으니까 그렇죠 아 친구 같았어 방금 나도 친구 같았어 왜 이렇게 잔주름이 많아 나 초록이 동체들이 열었어 야 그러면 바로 가죠 저희가 옆에 차 있으니까 죄송한데 줄은 왜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아 나 그러면은 차로 가서 차 타고 가면서 얘기 좀 해요 네 네 네 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와 우리 대박이야 엄마 엄마 우리 친구가 됐으니까 딱 오십시오 와 사건이네 야 이거 우리가 좋아하기 좋은 거야? 저쪽에 타셔야 돼요 저쪽에 타셔야 돼요? 네 저쪽으로 여기 좀 화려한데 여기 또 우리 아 이건 또 일부러 이렇게 깔아놨어 일부러 깔아놨어 일부러 깔아놨어 거기가 더 일등석이어서 경환이가 운전한다고? 형님 왜 운전을 하하 네비를 찍어드릴까요? 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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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아 상큼한 시간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탔는데 가면은 남편 분 오셨겠네요 그쵸? 응 거의 비슷하게 올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올 것 같아요 비슷하게 아 너무 궁금한데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야 가서 보자고 그러니까 나는 또 이런 경우는 참 그러면 대비가 대비만 얘기해 보세요 대비가 대비가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어 열여덟 살 때 만났어요 네? 열여덟 살 때 두 분이 만나셨다고요? 응 저는 팬이었어 팬과의 만남에서 죄송한데 어떻게 되세요? 저? 50 50? 오 잠깐만 50인데 열여덟 고등학교 때 만났어 50대 초반 50대 초반 50대 초반이야 50대 초중반 네 저희 남편도 옛날에는 그 그 시비가 아이고 그 시비가 아이고 막 이렇게 가수네 가수 남편분이 가수 CD 아 남편분이 가수 CD까지 나갔어요? 어 CD 이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100만 장 이상 나가고 또 이렇게 부르부르 할 때 천만 장 이상 나가고 그랬어요 어? 우리나라 최초로 약간 유명한 분인데 녹색지대 어? 건성 건성국 이승철 아 그쪽 라인인 같은데 왜 이야 접혀진다 하 실험 모범 모범 아래 2 더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